자 manufacturers spend huge sums of money advertising their products 자 manufacturers 생산자들은 spend huge sums of money 어마어마한 돈을 씁니다. 뭐하면서 씁니까? advertising their products 그늘의 제품을 생산 advertising 광고하는 데 많은 돈을 쓴다 자 the view of the lake and plunging cliffs seduce visitors 여지 마시고요 보시면 the view of the lake 그 lake는 뭡니까? 호수의 풍경이 호수의 광경이 그리고 두번째는 plunging cliff 깎아 내린 듯한 그런 절벽 이해하시겠죠? 그죠? 절벽이 seduce visitors 방문객들을 유혹한다. 유혹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혹하다 여기서 여러분이 seduce라는 단수를 쓴 것을 보시고 주어를 갖다가 단수로 해석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호수와 그리고 깎아 내린 듯한 아주 낭떠러지기 클립스 낭떠러지기의 그 풍경이 방문객들을 유혹한다. 사람이 거기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seduce seduce 세라는 건 다른 곳으로 seduce 이끌어 간다. 두스라는 게 끌다 잡아당기다 이럴 뜻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비슷한 말은 뭐가 있느냐 하면 allure 유혹하다라는 말입니다. attract 사람을 잡아 끈다. 비갈 잡아 끈다.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deceive 아주 부정적인 단어로 속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decoy, decoy 먹이로서 뭘 유혹한다. 먹이로서 여러분 새들을 유혹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물고기도 유혹할 수 있죠? 이것이 decoy입니다. in snare, 사로잡다라는 뜻입니다. in snare. entice,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hypnotize, hypnotize. 최면 걸다.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inveigle, inveigle. 누구를 갖다가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lead away. 멀리. 나쁜데로 끌고 간다. law, 유혹하답니다. mislead. 나쁜데로 끌고 가다는 뜻이에요. tempt,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trap. 사람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seduce라고 하는 말은 이처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약이라든가 예를 들면 나쁜 짓 하는 거 이런 어떤 바람직 같지 못한 상태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seduce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나 피우자 이런 것도 seduce입니다. 술 못 먹는 사람을 갖다가 술 먹으면 좋다라고 해서 끌고 가는 것도 seduce가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seduce. 수업rus. 아멘